봄을 맞아 애터미에서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착한 순창고추장인데요. 100% 국내산 태양초와 햅살로 만든 애터미 착한 순창고추장. 매주 된장을 넣어 전통의 맛은 살리고 그 어떤 합성 첨가물도 넣지 않아 순수한 고추장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애터미 착한 순창고추장으로 맛있게 매운맛을 즐겨보세요. 정직한 기업 애터미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애터미 착한 햄. 100% 국산 돈육을 사용해 십가만 살리고 합성 아지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등 7가지 합성 첨가제는 물론 MSG까지 사용하지 않아 담백하고 건강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애터미 착한 햄으로 우리 가족에게 안심밥상을 만들어주세요. 애터미 화장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엔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기본, 미백의 주름 개선 기능까지 자랑하는 애터미 쿠션 파운데이션은 수분 케어 시스템으로 바르는 즉시 촉촉한 보습막이 형성, 피부에 가볍게 밀착돼 모공 끼임 없이 자연스러운 커버가 가능한데요. 봄철 들뜨는 화장이 걱정인 분들 애터미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촉촉한 커버력을 경험해보세요. 애터미 맨즈 드로우즈가 리뉴얼 출시 예정입니다. 차분한 컬러로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레귤러 라이즈는 기존 드로우즈보다 기장을 약 5cm 정도 늘려 말려 올라가는 현상은 줄이고 착용감은 높였고요. 미디가 짧은 루우 라이즈는 화사한 컬러 구성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캐주얼하면서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네요. 속옷도 패션인 요즘 애터미 드로우즈로 센스 있는 남자가 되어보세요. 애터미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첫 번째 석세스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오픈 4개월 만에 30만 명이 넘는 회원 가입과 함께 50억 원에 가까운 매출 달성을 이룬 애터미 말레이시아 법인 약 1,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3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된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는 애터미의 성공적인 자리매김 축하와 함께 마스터즈 승급시까지 이뤄졌는데요. 이번에 승급하신 301명의 세일즈 마스터 43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 6명의 샤론 로즈 마스터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애터미 미국 법인의 회원 85명이 지난 3월 한국을 찾았습니다.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들은 라비돌 신텍스에서 열린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멀리 미국에서 애터미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회원분들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세미나 공지입니다. 대전 한밭대학교 N2동 다목적홀에서 매주 첫째 주 토요일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약 400명 규모의 부업가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4월 4일부터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야간 부업가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야간 부업가 세미나는 석세스 아카데미 전에 석세스 아카데미 후에는 주간 원데이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대관 일정상 매월 요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미나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지난 1월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진행될 예정이었던 창원 원데이 세미나가 서부 경남 지역 회원들의 높은 참여도로 인해 3월부터 매월 실시된다고 합니다. 참여인원 역시 기존 550석에서 750석으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매달 열리는 창원 원데이 세미나에서 성공의 열쇠를 잡아보세요. 4월 12일 수요일 서울 양지 더케이 서울호텔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서울 야간 부업가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릴게요. 애터미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5월 출시 예정 상품입니다. 건강기능 식품으로 징코앤나토,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밸런스 라이프 알이 선보일 예정이고요. 식품에서는 캔커피가 출시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